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보수까지를 포괄시킨 윤석열 퇴진 세력위를 집결하는 당을 만들어내고 윤석열을 조기에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협력에서 이겨서 윤석열 탄핵의 정족수 200석 확보를 위해 뛰는 건데. 탄핵을 위해서 당을 창당하는 게 맞는 거냐. 우리가 일제히 하라 그러면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는 대한독립당이 필요한 것처럼. 대한민국 제1야당 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낸 송영길 전 대표가 꺼낸 반윤 연대 신당론은 더욱이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본인 대표 만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때문에 쫓겨나듯 당을 떠났고. 이 사건으로 현역 의원이 구속까지 되었는데 반성은커녕 본인 방탄을 위한 신당 창당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방탄으로 있는 죄도 덮어주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방탄 신당 방탄 출마 아니냐라고 했는데 윤윤석 대표님. 송영길 대표가 원래 최근에 북콘서트 혹은 주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계속 반윤 연대하다가 이제 이른바 윤석열 퇴진당 얘기까지 하는데 일제시대 얘기까지 하고요.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좀 보셨어요? 송영길 대표가 왜 또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본인 돈봉투 문제가 묻혀 있는 상태에서 기소를 하겠죠. 수사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됐다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 돈봉투 문제가 수면에 드러났고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기소까지 예정이 돼 있고 재판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권 탄핵,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구호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정치를 본인 재판 변호하는 데 쓴다. 이것밖에 명분이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5선에 당대표까지 한 분이 그동안 여러 구설에 오르는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 보면 이분이 정말 그동안 노동운동하다가 정치권에 온 지가 20몇 년이 됐는데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한 분이 아니었구나. 정치를 개인의 입신 영달의 수단으로 썼구나. 이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은 상황.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추악해 보인다 혹은 민주당 내에서도 볼메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반성은커녕 본인 방탈을 위한 신당 창당 아니냐. 그런데 서영주 대표님.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계속해서 구회를 하는 모양이에요, 송 전 대표가? 뭐 그럴 수 있죠. 지금 현재 반윤연대를 통해서 구회를 했는데 결국에는 보수층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좀 제대로 해라.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윤석열의 어떤 그룹을 짰죠. 그런 차원에서 진보 측에서는 물론 민주당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송일 전 대표는 반윤연대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국정운영 자체가 검찰 중심지로 돌아간다. 검찰의 나라다라고 규정을 하고 뜻이 비슷한 거 아니냐. 결국에는 국정운영 자체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국정운영 자체를 검찰로 통해서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잡자라고 구회를 한 것인데 저는 이게 화살표가 꺾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살표가 돼 있는데 그냥 한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반윤연대는 안 하지만 개혁연대는 하겠다. 그런데 그 개혁의 범위 내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누구보다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을 한다는 건 상대 반대편에 서서 있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너무 강하게 반윤연대만 아니라면 개혁연대로 돌아서서 그러면 그 정도의 톤을 가지고 좀 하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도 굳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말할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본인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뭐 이른바 공개적인 자리에서 윤석열 퇴진당 퇴진 퇴진을 외치고 있긴 한데 정작 본인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걸 겁니다. 돈 봉투 사건 재판 계속 진행 중인데요. 오늘 이런 법정 증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송 전 대표의 20년 지기. 박모 씨에게 천만 원권 수표 5장 5만 원권을 교환해서 전달하면서 캠프가 어렵고 밥값이 없으니 형이 지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오늘 공판에서 했던 얘기. 김모 씨, 송 전 대표의 20년 지기. 재판 과정에서 법정 증언한 얘기는 이정문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제 손을 끌고 송영길 전 대표 테이블에 앉게 했다.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걸 법정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당명을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돈 XX당으로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법정 증언을 통해서 송 전 대표가 돈 받은 걸 알았다는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8일 날 검찰 소환 때 이런 것들을 조사받을 텐데 글쎄요, 이렇게 본인은 열심히 또 검찰에 소환해달라고 그러다가 정작 검찰에 가서는 또 묵비권 행사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다른 부분처럼 열심히 소환하겠다고 그러다가 검찰, 정작 검찰 들어가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행태들을 지금 반복해 와서 혹시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분은요, 김모 씨라는 분인데 송 전 대표와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 강래구 전 상임감사가 선거 때 좀 도와달라고 해서 5천만 원을 수표를 지인들을 통해서 황급히 5만 원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을 5만 원권 바꾸기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바꿔서 전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경선이 끝난 다음에 어떤 경선 축하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정근 부총장이 김모 씨라는 분을 송 전 대표 옆자리에 갖고 와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본인이 도운 거는 딱 돈 마련해 준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 돈 제공해 준 거에 대해서 송 전 대표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구나라고 느꼈다라고 법정 진술을 한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송 전 대표가 돈 뿌리는 걸 알았냐 몰랐냐 이거에 대한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검찰에서도 이런 증거들을 아마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법정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자백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본인도 알았지 않았냐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송 전 대표가 금요일에 나가면 김건 의원이어서 수사전 한마디도 묻지 말라고 검찰에 언폭하지는 않는데 글쎄 이거와 이거가 무슨 상관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송 전 대표 얘기. 본인 관련 돈 봉투역에 대해서도 불리한 법정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20년 전의 법정 증언 짧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의 탈당한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он